이번 소외의 종목은 한국 콜마월드 엑스입니다. 콜마월드 엑스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주 회사에 관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보시면 모두 차익점은 상승되지 걱정은 없게 되어 사투를 해주시는 장기만 하락을 주기하는 것이고 지금이 흘러서 박스권을 하는 것입니다. 박스권을 입기 전에 상승돌파 시도를 했으며 지주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을 보일 수 있는 재 돌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장기동의 지주를 받고 있으니까 차량이 불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승주자의 타걸비를 하고 일단 장기동의 타점 이 우선 지주의 좌첨 정도 될 것입니다. 울림목점을 덮어왔습니다. 장기동의 목표는 좌첨으로 붙이면 되겠고 이런 소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콜백화 우선 스태이 탈락이 된다면 방식권 상당의 지지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라이박이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장기동의 타점으로 올라갈 텐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라이박이 하락이 하락이 하여 다른 방식으로 올라갈 텐데